아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공격 2명을 잡아버렸잖아 하나도 안보이는데 망치면서 일단 좀 숨고.. 숨고 나서.. 총 1,000원 침대 총 2,100,000원 총 2,100,000원 파티 2,100,000원 니가 너무 유명한 것 같애 이때는 C만으로 쏴야되나 C만으로 와 난 졸라 잘하는거같아 우와 안보이는데 나 허리케인 안보이는지 잡아버렸어 100만원 뭐가 이렇게 많아 와 방금 안보이는데 맞췄어 방금 안보이는데 돌아가서 투명 잡았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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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